관찰의 정석 영업준비 어딜 봐도 그림 좋겠지만 먼저 매장수 가장 많은 수산부터 파랑물 입주하러 온 팔딱팔딱파러들 곳곳에 도착 더 언제 먹어도 입맛 저격하는 방어부터 잔뜩 몸 키운 방어까지 엄청 크네요 방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손으로 잡으니 크게 실감난다 활아차 보는 재미 은근 쏠쏠하네 이번 손님은 바다의 왕자 도미 오늘 어디서 많이 왔어요? 오늘 통영 국산동이라서 통영 거라서 요즘 뭐 가장 많이 주문하세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베게랑 킹크랩 이런 카칵류가 많이 나가요 겨울철 제일 잘나가는 그분들 명접 1분전 오늘은 뭐 내리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대게 중에 제일 비싼 대게 프리모리 대게 제일 맛있는 대게 지금 이거 밥 줘야 되겠네 밥 줘야 되겠네 이상으로 좋은 게 있어요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엄청 크래요? 프리모리 대게 웰컴 투 코리아 가랑물 근데 저 초록색은 반지예요?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 다 고물링 다 뽑아서 이거는 가랑물이라고 했어요 아 가랑물으로만 팔아요? 네 이렇게 딱 링 작업한 건 가랑물에만 거의 뭐 숙박한 말하네요 이만하죠 이만 한국으로 원정원 대게 선수들 지치기 전에 얼른 가랑물 수조로 이동 가게에서 주문하면 그날그날 배달오는 시스템 싱싱함 보장해요 싱싱한 녀석들 차례로 입주 완료 근데 보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다 대게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장이 좋은 대게가 좋은 대게 눈을 어떻게 확인해요? 눈으로도 확인을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요 만지면 느낌이 있어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추천해주는 게 좋은 거래요? 추천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장사꾼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야죠 대게 가는데 킹크랩이 안 갈 수 있나 여덟 달이 움직이느라 바쁜 킹크랩도 입주 대기 중 근데 사장님 이게 보니까 이거 지금 채상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채상품이에요? 딱 차 있어요 만져봐요 만져봐야 돼 말로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말로 하면 어떻게 이거 딱 만져보고 저 뒤에 여기 가시 6개 가시 6개요? 동료가 6개짜리가 최상품, 최고죠 최상품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안에 가시가 4개짜리가 있어요 블루 그렇게 돼있으면 블루 블루 특상품 6개짜리 A급을 레드 B급을 블루 C급을 브라운 이렇게 브라운은 뭐예요? 8개짜리 킹크랩이라고 다 같은 왕계안이에요 레드, 블루 가격 차 있으니 들기수 구별법 알아둬요 1년 중에 11월 12월, 1월 섰다가 제일 맛있을 때 스크롤